남쪽의 재물, 아직까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. 정규님이랑 닮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총감독님한테 감독님이라고 부르죠. 형이라 부르기에는 네, 여기까지. 기아차가 뭔가 해외 외제차 느낌이 좀 나네. 기아대프는 당연히 기아죠. 누가 기아차 뭐 하나 사준다 하면 저는 무조건 기아를 고를 것 같습니다. 형규야, 디코 할래? 아니? 아니, 용어야, 이거 부르기? 하하하하 어... 하... 계세요. 저... 형규야, 할 말 없어? 솔랭 한 판 이긴 거 가지고 고맙다까지 말해야 돼? 다음 판 무조건 어느 라인을 가더라도 코르키 무조건 해드릴게요 코르키종이네 잘 때리네 다이브 해야 되는데 다이브 아아 아 나 일을 왜 못 쓰냐 근데? 원래 땅땅 하고 E 따다다닥 해야 되는데 뭔가요? 다이브 아 ogól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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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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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